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에 이어서 애플페이 이용자가 늘며 상반기 간편결제 서비스 하루 이용 금액이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하루 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건수는 2,628만여 건, 이용 금액은 8,250억 5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3.4%와 16.9%씩 늘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제조사의 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 건수와 금액이 각각 23%와 24.3%씩 급증한 것은 기존 삼성페이와 LG페이 등에 이어서 지난 3월 애플페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역량으로 보입니다.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은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이후 도입된 것으로 비밀번호 또는 지문이나 얼굴 등 생체 정보로 본인 인증을 하는 금융거래 서비스입니다.